아무리 젊은 시절이 화려하고 취황찬란한 역사였다 하더라도 노년 생활이 쪼그라들면 모두 물고픕니다. 모든 게 끝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노년이 좋아야 한다. 일가 친척 중에서도 그렇고 TV 프로그램에서도 화려한 청춘 스타였던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노년 생활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고 우리 자신의 노후 생활이 걱정되고 겁나기도 하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한다. 하지만 오늘 이 네 가지 능력을 키운다면 쓸쓸하고 쪼그라든 노년 생활은 절대 없다. 늙어 고생하지 않기 위한 네 가지 능력은 다음과 같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키워야 될 능력 첫 번째는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이다. 60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20년에서 적어도 40년 정도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다. 요새 60세는 청춘이다. 80살 정도는 돼야 그제서야 나이 좀 먹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짧게 잡아 20년이 남았다고 해도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어마어마한 시간이 앞에 있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젠 할 일도 없고 뭘 새롭게 배운다는 것도 소용없는 짓인 것 같고 어딜 가도 반겨주는 이도 없고 이런 생각에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않고 노인성 생활 패턴으로 그냥 곧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탁골공원, 종묘공원 앞에 가서 소송거리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즐길 취미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95세 생일을 맞이하는 노인이 자신의 후회를 적은 수필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람들에게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었다. 65세 은퇴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이 노인이 95세 생일을 맞고 보니 무려 자신의 인생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던 것을 깨닫게 된다. 95세는 지금도 건강하고 정신은 총명한데 은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 바보였다고 후회를 했다. 혹시라도 10년 뒤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오늘처럼 똑같은 후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못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채웠다고 한다. 인명은 제천이다. 우리가 100살 넘게 살지 아무도 모른다. 노년 혹은 아직 중장년인 지금부터라도 재미지게 살려거든 무조건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독서가 됐든 요가가 됐든 등산이든 그림 그리기든 어학 공부든 악기 연주든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키워야 할 능력 두 번째는 혼밥 능력이다.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말이다. 요즘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9.5%를 차지했고 약 914만 가구에 근접해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혼밥과 혼술은 물론이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혼행 그리고 또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나 홀로 문화가 엄연한 생활 패턴이자 사회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밥 먹는 것은 젊은 층의 혼밥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 자발적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은퇴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 먹는 식사가 잦아진다. 함께 데리고 나가 같이 밥 먹을 후배도 없고 자식도 모두 성장해서 곁들 떠났을 것이다. 나이 들어 불편한 마음으로 혼밥을 마주하기 전에 은퇴전인 지금부터라도 후배와 동료들을 뒤로하고 혼자서 점심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혼밥의 기쁨과 그 참맛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즐겨 먹는 요리나 반찬 등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더 좋다. 한식, 중식, 일식 등 각종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도 있지만 요리사가 꿈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이 유튜브에 요리 만드는 거 알려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 좋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의 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사다가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밀키트로 나오는 제품도 많지만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완제품이든 반제품이든 사서 먹는 음식들은 소금도 많이 넣고 자극적이고 맛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사서 먹기에는 건강에 아무래도 좋지는 않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키워야 될 능력 세 번째는 결핍을 견디는 능력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체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도 좁아지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한창 돈을 벌 때와 비교해서 경제적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의 결핍도 익숙해질 준비를 해야 한다. 다 성장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자식들은 명절때나 꾸역꾸역 찾아올 것이다. 아니면 그냥 해외여행 떠날지도 모른다. 친구도 하나둘 떠날 것이고 배우자도 먼저 곁들 떠날 수 있다. 덩그러니 혼자 남아 외롭고 지루한 노년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지옥과 다름없다고 한다. 그래서 지루할 틈 없이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한껏 높여놔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고동력을 기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고동력과 근육을 큼직하고 탄탄하게 키워놔야 한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키워야 할 능력 네 번째는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소비하도록 자극하고 부채질한다. 욕구나 욕망을 소비하는 것으로 채워놓으라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유혹을 한다. 문제는 소비하는 것으로 욕구와 욕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불러오고 소비로 채워진 행복감은 이내 바닥을 드러내고 더 큰 소비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벌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여유있어지고 지혜로워질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기에 집착과 욕망은 더 커질 수 있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부딪힐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이 없는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성형외과를 계속 찾게 되기도 한다.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게 팽팽한 얼굴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손을 댔던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뒤틀려가고 주저앉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몇몇 연예인들에게서 확인할 수도 있다. 행복은 욕망에 반비례한다. 욕망이 커질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는 말이다. 이제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일은 그만하고 마음을 채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원숙하고 마음이 넉넉한 노후생활에 그저 돈만 많이 벌어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세상만사 아무쪼록 끝이 좋아야 되는 법인데 우리도 나이 들어 마음고생, 몸고생하지 않으려면 한시도 노력을 캐울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이 네 가지 능력을 키우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